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 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엔젠바이오 되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코드번호 354200 이구요 현재 시점은 그냥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뭐 시간 알려드려 봤자 뭐 별로 시간 별로 신경 안쓰시죠 음 오늘 해외 증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8일까지 하루 약 2만6천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는 한달전 1일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 시장의 하락을 이유를 찾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생 상승에 대한 조정이 되시면 볼 것 같고요 어 일단 음 오늘 오늘 이후로 조금 더 빠지는지 아니면은 돌아나가는지 한번 어 실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어 코스닥이 어 전체적으로 좀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아래로 조금 개파락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양봉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 추가적으로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면 어 좀 상승 부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엔젠바이오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엔젠바이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젠바이오 라는 종목은 요 의료 장비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구요 어 kt 사내 벤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작은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어 어 생명공학에 대한 전문가하고 그리고 어 전자공학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통신공학이라고 할까요 어 it공학 어 it공학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서 어 ngs 대한 기반들로 어 염기 어 분열 염기 서열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 어 고용암 그리고 뭐 대장암 그리고 백혈병 요런것들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 어 받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 어 좀 시간을 적게 어 유지를 하면서 짧게 적은 비용으로 어 환자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치료제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치료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 유동 주식수가 600만 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 거래량이 만약에 터지면 얼마나 터지나요 어 가장 많이 터졌던게 보시면은 어 300만 주에요 어 300만 주에서 터졌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이제 300만 주 터질 때 임원들이 주식을 샀죠 어 어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조금 대주주가 사면서 물량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가를 만약에 깼다라고 하면 거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 저는 이제 기간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있는 거를 봐서는 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것 같아요 요렇게 이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만원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 주가가 너무 조정을 오래 받았어요 어 신규 상장주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오랫동안 어 조정을 받았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2800만 주 음 2000 2800만 주 되잖아요 근데 어 유통 주수는 600만 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집을 했다 그런다면 어 뭐 거의 다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뭐 거의 다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꾸준한 상승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엔젠바이오 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이버로 들어오세요 여기 최근에 어 테마주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어 테마주 검색기는 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이 요렇게 있겠습니다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어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구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로 매일매일 세 종목 정도 어 단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는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구요 요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고 어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그래서 어 조금 어 무료 종목을 좀 쉽게 받아 보실 분들은 어 카톡 어 친구 추가 좀 해주시면 되구요 오늘 신라섬유 우진이라는 종목 나갔죠 오늘 어 우진이라는 종목 어 10.23% 에 대한 단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어 한번 카톡 친구 한번 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신라섬유도 8.17% 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